아아아아아아 여보세요 지금 동생이 잠시만요 동생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컴플레인 컴플레인 여보세요 그 노래가 아니고 이거 이거 예? 아시죠? 오케이 괜찮아요? 침착하세요 페이크이지? 오케이? 아 오늘 머리 가슴 다음부터 사전용 갖다 줬어 어 뭐 어떤 게 문젠가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다른 노래를 또 원했나봐요 원하도 일단 한번 들려주세요 죄송하지만 저희 팀에 아직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여덟 살 동생한테 쩔쩔매고 있습니다 23살 먹고 해병대 갔다 왔습니다 23살 해병대가 여덟 살 동생한테 쩔쩔매고 있습니다 귀신은 안무서 네 여덟 살 우크라이나 동생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쏭 리얼리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